여호수하 22장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직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하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냄에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문하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하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하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루우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난한 땅 신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라하스로 가니라 루우벤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난한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 이르기를 루우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난한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피누하스를 길라하 땅으로 보내어 루우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하 땅에 이르러 루우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재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오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을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실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자성과 가짜성과 문하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재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재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재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자성 가짜성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의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는 이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애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재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라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여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재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재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여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재단 외에 재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누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루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느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누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가짜손을 떠나 빌라 땅에서 가나한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가짜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가짜손이 그 재단을 애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재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우리 사이에 이 재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